안녕하세요. 범스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윤해정님께서 범스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구독한지는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영상은 이미 절반은 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혹시 불닭팽이버섯 드셔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원래 11시 땡치면 불팽벌을 먹어줘야 하는데 요리를 할 수 없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못 먹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네요.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늦게 제가 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. 오늘 우리 윤해정님께서 추천해주신 불팽벌. 요거는 까르보나라 불닭소스로 불팽벌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저희 어머니표 소갈비찜. 매운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두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팽이버섯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불닭팽이버섯을 먹는 거구나.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게 까르보불닭인데 맵긴 맵네요 너무 맛있어 우리 어머니 표 소갈비찜도 먹어야겠다 이건 살코기거든요 여기에다가 팽이버섯을 팽이버섯 와 미쳤다 싹 올려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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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lotta 해계맛 소시지 용도 고기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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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짭짭짭짭 매콤하고 매콤해요 와 매워 와 미쳤다 이거 현란 uto 초코리 초코리 초콜리 오징어 까르보불닭소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까르보불닭소스 까르보불닭소스 엄청나게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